안녕하세요 정가장인데요. 지금 출근 전인데 제가 이거 막심브라비차 여기 악보를 이어놓은거죠. 넘기지 않아요. 이거를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피아노를 계속 많이 치면요. 가는 곳을 손가락이 좀 알아봐요. 근데 악보를 봐야 첫 마디를 딱 보면은 그 마디 여기구나 가는데 이제 어느정도는 제가 좀 거의 한 90% 정도는 이제 안보도 됐어요. 그래서 지금 한 7시 한 30분인데 이제 출근하기 전에 조금 연습을 한거죠. 이거를 안보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르려고 해서 이번주 연습하고 토요일 좀 더 하면은 안보로 해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안보라니까 자꾸 조금씩 틀리네요. 안보에서 치는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근데 한번 안보로 한번 해볼게요. 저흘은 바쁘고 싶은데 다시 한 7시 한 팀 저흘이 한 3일까지 가는게んです. 그리고 전투가 있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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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간중간을 할 때 악보를 보고 하면 전체적으로 할 때 다음에 이게 딱 이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안무로 기억을 해서 하니까 조금 조금만 더 하면 이거 완전 할 것 같아요 이거하고 턱행지 안무를 했어요 그래서 연습을 더해서 깔끔하게 할 수 있는 것하고 제가 그전에 연습하다가 만개 있어요 그 벌써 한 8월 된 것 같아요 슈만의 트로이 멜라리 그거 한참 연습하다가 완성을 못하고 제가 다른 곡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세 곡 트로이 멜라리 턱행지 곡 그 다음에 이 세 곡을 확실하게 안보 해가지고 연장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려구요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일주일에 3월하 수요일이 됐네요 요번 주에도 잘 보내주고요 출근해야겠습니다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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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